신라천년의 고향 경주공고 파이팅! 호수 못하네! 경주공고 파이팅! 16강 제2경기 경주공고대 창원남고 반격 넘치는 응원, 들썩들썩한 현장 모든 준비는 끝났다 4년 만에 복귀전을 치르는 경주공고 신고식을 치르는 루키 창원남고 누가 승전구를 울릴 것인가 이 프로그램은 주식시장 점유율 1위 키움증권 도시감각골프웨어 파사디골프 넘버원 컬러볼 볼빅 최고의 명품 리조트 블루원 상주와 함께합니다